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스케줄 캘린더의 뷰아이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스케줄 캘린더에 표시할 헤더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다른 먼스로 주는 베이직 위크 혹은 어젠다 위크 일은 베이직 데이 혹은 어젠다 데이를 사용하여 월과 주, 일 단위를 모두 표시하거나 특정 단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케줄 캘린더입니다. 뷰아이콘 속성 값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스케줄 캘린더의 우측 상단에 월, 주, 일 단위가 표시됩니다. 주 단위 혹은 일 단위를 클릭하면 달력 표시 방법 역시 주간 혹은 일간으로 변경됩니다. 뷰아이콘 속성 값을 먼스, 아젠다 데이로 설정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월과 일 단위만 표시됩니다. 일 단위를 클릭하면 시간이 포함된 스케줄 표가 표시됩니다. 뷰아이콘 속성 값을 어젠다 데이로 변경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추가할 수 있는 일간 스케줄 표만 표시됩니다. 이번에는 뷰타입 속성 값을 먼스, 베이직 위크, 어젠다 데이로 변경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주 단위를 클릭하면 시간이 없는 스케줄 표가 표시되고 일 단위를 클릭하면 시간이 있는 스케줄 표가 표시됩니다. 마지막으로 뷰아이콘 속성 값을 먼스, 어젠다 위크, 어젠다 데이로 설정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주 단위와 일 단위를 클릭할 경우 모두 시간이 있는 스케줄 표를 표시합니다.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